기분좀 좋아야 돼, 웃어야 돼요. 그렇지요? 진짜 이쁘다. 진짜 좋은데. 눈이 눕혔다. 좋아요. 눈이 눕혔다. 눈이 눕혔다. 아 어떡해. 이거 너무 설득인데? 하하하. 너무 부끄러워해. 쑥스러운 느낌 아닌가요? 쑥스러운데 너무 불안한 쑥스러움이야. 아 불안하실 것 같네요. 잠깐. 아 진짜 많이 오는 소리야. 나한테 기대해볼래? 아 이쁘다. 지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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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이쁘다. рал pediatric 대통령꽤 fum Cult. 아fish. 너무 reimagine 두 번째도 갑니다. 아이야. 엄마가 새해. 활짝! 활짝! 예쁘게 활짝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네 тур에 투 estosMs 다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웃 tantique 난 너무 힘들어 어떻게 나는 더! 하하하하 수익뿐인데 다 한 번 이래 이래요 다야 나와있게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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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아 정국아 자막 수익 출시나무 Ink 현대 그리운 지금 정상에 시장 괜찮아요? 시장 괜찮아요? 네 이거 깜짝 놀면 찾아볼게요 함께 하러 갑니다 네, 여기요 마지막 날짜라 마지막 날짜라 마지막 날짜라 자리에 모여서 요리에서 온도는 중요하다 요리에는 최적 온도라는 것이 있다 사랑에도 온도가 중요하다 사랑에도 최적 온도가 있다 사랑은 사랑은 두 사람이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온도일 때 이루어진다 사랑의 온도 9월 18일 첫 방송 요리에서 온도는 중요하다 요리에는 최적 온도라는 것이 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사랑에도 온도가 중요하다 사랑에도 최적 온도가 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은 온도일 때 이루어진다 사랑의 온도 9월 18일 첫 방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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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